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항해하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가장 먼저는 편의주의의 문제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편한 것을 감수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편의주의의 핵심입니다. 좀 불편한 것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말고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것이 더 많은 다수의 의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정이 그들의 생명에 또 재산에 큰 타격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편의주의가 우선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결과를 볼 때나 또 올바른 그런 삶의 관점에서 볼 때에 나중에 많은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편의주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많이 놀고 공부하지 않다 보면 나중에 가면 대학도 들어가지 못하고 취업도 잘 하지 못하고 그런 결과들이 생겨지는 것처럼 우선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다 보면 나중에 궁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문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그럴 때에 궁핍이 갑자기 우리의 삶에 몰려온다. 사실은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눈치채고 보니까 내가 이런 형편이 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쉬운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 또 쉽게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항상 올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입니다. 쉽게 재산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것들이 삶의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3절입니다. 난풍이 순악의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처음 그들은 이 항해가 성공적이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순풍이 불어오고 배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조언은 그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폭풍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닥치게 되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없는 항의를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문제가 있는데 내가 너무 함께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의에 서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짐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필수적으로 요긴한 것들이기 때문에 짐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가방을 하나 챙겨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꼭 챙겨서 갑니다. 세면도구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또 바다 여행을 하면서 짐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아마 거기에 무슨 갔다가 팔기를 원하는 그런 상품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귀중품이 그 속에 들어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시험과 역경은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드러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짐과 귀중품을 가지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을 내버리고 살 것인지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막상 삶과 죽음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 보니까 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집착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손으로 짐을 바다에 다 내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인생 길에서 주는 교훈은 21절 말씀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뭐 뭐 할 뻔했다 이 말은 후회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이제 우리가 후회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경계를 듣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퍼스트 핸드 직접적으로 인생의 그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70이 아니라 100살을 살아도 직접 경험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경계를 받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경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워지는 삶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편한 곳에 가서 쉬자 빨리 가자 그렇게 해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리석음이 얽혀져 있습니다. 마가범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가지 죄목을 얘기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해가 다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기, 살인, 범난, 살인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항목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우매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매라는 게 왜 죄가 되는 것일까? 그 우매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을 참조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우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게 얽혀 있어서 잘못인 줄 알고도 자꾸 그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 이전에 후회하고 회개해놓고도 또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받고도 또 잊어버리고 이전에 했던 잘못도 반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경계를 차주 받고 그것에 대해서 경성하게 되고 그런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다. 우리가 후회보다 경계를 받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직접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벌써 23장 11절에서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야 할 길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라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하였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여행하였던 사람들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하였던 로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였던 로또 큰 거부가 되었고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은 로스를 기억하였더라. 그런 삶이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와 함께한 로시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어떻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였습니다. 이게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이 결과가 도대체 항해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은 20절에 말씀해 보는 것처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가운데 있던 바울 이 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 말씀 요절 말씀입니다. 꼭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신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 풍랑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본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게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목자다. 그거를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가해야 하리라. 그러면 로마에 가기까지 내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적어도 내 생명은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 굳은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항해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진정한 위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진정한 믿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항해에 선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모든 폭풍 가운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위험과 모든 염려 걱정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길에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하라.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